1분 영어 말하기 학습 지금 제가 우리말로 하는 와중에도요 이 표현들을 모두 사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말에서도 사실 연애담 이런 이야기를 영어로 러브스토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다만 영어를 할 때는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이렇게 한국어처럼 하지 마시고요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하고 영어답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로맨틱합니다 이런 말을 로맨틱 하고 말하기보다는 영어 단어는 강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를 지켜서 로맨틱 로맨틱 하고 딱 이혼자 강세를 찍어서 로맨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? 그래서 러브스토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용사 로맨틱 함께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도록 하세요